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안 흔들리게 찍고 싶은데. 카페에서 살면 안 돼? 카페? 카페가 지금 문이 열려있나? 석초문. 어. 여기 근처에 카페 개마나. 어디? 3학 2시까지. 여기 카페거리잖아. 여기 카페가? 여기 카페거리 있잖아. 카페가 새벽 2시까지 한지. 어쨌든 그럼 카페로 가자. 11시까지 한 대도 있어. 바람직해. 그리고 오늘 같이 카페로 가진 콘텐츠이 카페가 새벽 5시까지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